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비덴트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121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9시 5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비덴트는 4%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회사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종목이 가상화폐 관련주로써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이런 상황에서 수혜주로 거론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2100만원 정도를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광풍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거래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덴트가 시장에서 수혜가 되고 있다. 또는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비트코인의 상승 영향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구요. 이 종목이 이제 또 제가 이전에 계속해서 좀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제 이제 좋아요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또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하구요. 자 일단은 추가 상장 물량이죠. 제가 요새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회사의 전환사체 추가 상장 물량이 11월 9일부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상장은 됐는데 이때는 뭐 물량이 얼마 없어요. 8만 5천주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11월 9일부터 이제 대규모 전환사체가 좀 상장이 됐거든요. 전환사체 물량이 상장돼서 요 부분만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1월 9일날 240만주 정도가 시장에 추가적으로 상장이 됐구요. 그리고 다음날 또 230만주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26일날 상장되는 게 240만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대충 계산해보면 240만주 두 번에 240만주 240만주 두 번에 한 번은 230만주라고 치면은 대충하면 710만주인데 한 720만주 정도 됩니다. 짜투리 뭐 이런 것들 포함하고 그러면 한 720만주 정도가 최근에 이 종목에 상장이 됐어요. 추가적으로 물량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얼마짜리가? 5천원짜리가. 5천원짜리 그 다음에 5천8백원짜리 요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의 요 종목에 상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나온 물량은 요 기간 동안에 나온 물량은 요 때 70만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계산해보면 한 200만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상장된 게 720만주 정도 되는데 요 기간에 나온 게 한 200만주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충 계산해도 여전히 얘네들은 어때요? 500만주 정도의 물량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겁니다. 단가가 5천원짜리 또는 5천8백원짜리의 단가로 한 500만주 정도를 얘네들은 아직 안 팔고 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상장되는 이 전환사체도 이미 팔 수 있습니다. 11월 24일 25일부터 팔 수 있는데 안 팔고 있다는 거죠. 안 팔고 있습니다. 왜 안 팔지는 뭐 결국에 자기들이 더 높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또 기대하고 있으니까 저는 안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500만주 정도가 여전히 얘네들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더 상장이 더 상승이 기대될 때 주가를 잘 안 팔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는 쟤네들이 안 파는 이유는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더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전환 청구권을 행사했던 시기가 이때부터거든요. 11월 달부터니까 이 시기부터 5천원짜리 6천원짜리 행사를 했는데 과연 얘네들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했겠느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이걸 전환을 했겠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때마침 비트코인도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또 상승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기는 했지만 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대하고 이 전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때맞춰서 이제 올라가네 이렇게 된 거지 비트코인을 보고 저는 얘네들이 상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뭘 보고 있을까 왜 상장을 했을까라고 봤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이 지금 신주 전환사체를 또 발행을 했고요. 24일날 요게 500억짜리에요. 500억짜리고 어제 또 제가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또 공시가 나왔는데 신주 인수권부가 또 500억짜리가 또 발행이 됩니다. 요 도합 천억이거든요. 천억을 통해서 새로운 회사의 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사드리겠다라고 공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전환사체만 발행했다 이렇게만 나오지 뭔가 이 회사가 뭘 인수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지는 않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널리 퍼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뭐 주가의 고점 영역이거나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난 24일날 보시면 얘네들이 24일날 18시 57분에 전환사체 15회차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 규모가 자그마치 500억입니다. 500억짜리 500억짜리의 전환사체가 일단은 발행이 됐고요. 그 돈은 지금 들어오지는 않고요. 한 1월 29일날 나비비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의 돈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1월 29일 정도의 나비비드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요게 나오고 나서 요게 이제 대상이 누구냐면 라스티노 투자 조합이에요. 뭐 어디 투자 조합이죠. 또 그냥 뭐 만들어가지고 라스티노 투자 조합에서 이제 500억을 받기로 했대요. 근데 하루가 딱 지나고 나서 또 신주 인수권부 사체가 발행이 됩니다. 11시 1분이죠. 어제 이 공시가 나왔는데 근데 여기도 또 500억이야. 어제도 500억의 전환사체를 발행한다고 공시를 했는데 또 신주 인수권부로 또 500억을 또 발행했대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 29일이 나비비드예요. 1월 29일이 나비비드예요. 그렇죠? 나비비드 똑같죠. 그리고 이 대상은 호연 아트펀드 1호 투자 조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 결과적으로 한 천억을 땡겨온다라는 얘기죠. 결국에 이 천억을 가지고 어떤 회사를 하나 증권을 사겠다. 이런 자금으로서 지금 천억 원 정도의 전환사체와 신주 인수권부 발행을 통해서 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모집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전환사체를 행사했던 놈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승을 보고 행사한 게 아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걸?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이걸 보고 신주 인수권 회사 하나 인수하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얘네들은 행사를 한 거고 여전히 그 물량을 일부 청산은 했지만 500만 주 정도의 물량은 평단 5천 원, 5천 8백 원짜리 물량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계산이 쓰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얘네들이 뭔가 그 이상의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좀 드는 부분이고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주가의 위치는 바닷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바닷권에서 터지는 대량의 거래량을 통해서 주가가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저는 이 거래량을 또 좋게 본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차트하고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따지는 스타일입니다.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보다는 차트나 수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종목이 사실 외인들 기관들이 잡는 종목은 아닙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사이즈 구조상 또는 매출의 구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외인들 기관들이 막 잡아가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단타를 치는 거거든요. 들어왔다 금방 나가죠. 들어왔다 금방 나가고 들어왔다 금방 나가고 근데 최근에 16만 주 정도가 들어왔는데 투신 쪽에서 한 2만 7천 주 정도 팔고 여전히 14만 주 정도는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투신 쪽에서도 뭔가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이 종목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오후에 한 10% 정도 슈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매수의 거래량이 또 들어왔죠. 매수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또 크게 들어왔었고 오늘도 또 이렇게 잔잔하다가 장중에 VI도 걸리면서 슈팅이 나오는데 전혀 이 종목의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상악가 무너지면서 나오는 이 거래량은 크게 의미 두지는 않고요.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매수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지고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전혀 나오지를 않는다. 즉 이 종목의 수급적으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 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던 아니면 뭐 회사 그렇다고 어떻게 뭐 매일같이 주가가 가진 않겠죠. 상승하고 조정받고 조정받다가 이제 상승하고 뭐 이런 식의 흐름들 추세를 그려가겠지만 첫 번째는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종목의 수급의 이탈은 아직 없다라고 보고요. 전화사체 물량도 이탈도 없고 거래량 측면에서도 전혀 뭐 이탈된 흔적이 보이지를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도 기본적으로 오울선을